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24년 패션 트렌드를 보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폴로셔츠에요 2024년 ss 런웨이를 누빈 핫한 아이템 중 하나로 이 폴로셔츠를 빼놓을 수 없어요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인 미유미유는 단품의 폴로셔츠 스타일링에서 시작해 셔츠와 니트, 자켓 등 다양한 레이어링 스타일을 선보였어요 특히 미유미유룩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바로 폴로셔츠의 스타일링 방법이에요 폴로셔츠 밑에 체크셔츠를 우겨 넣은 룩은 대충 옷을 주워 입은 듯한 어글리 시크의 진술을 제대로 보여줬죠 구찌는 고급스러운 니트 수지의 폴로셔츠를 선보였는데 시그니처 패턴인 3선을 카라와 소매, 옷 밑단에 넣어 포인트를 줬어요 멀리서도 한눈의 구찌임을 알 수 있겠네요 디스케어즈의 쇼에서도 폴로셔츠를 볼 수 있었는데 오버핏부터 슬림핏까지 다양한 핏을 볼 수 있었고 좀 더 키치하면서 스트릿 무드가 강했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Y2K 패션이 떠올랐죠 모든 패션 스타일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트렌드가 뭐든 내가 좋으면 그냥 즐기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드리스 밧노튼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폴로셔츠를 볼 수 있었는데 전과 좀 다른 점을 몇 가지 꼽자면 이전 폴로셔츠 스타일링은 주로 단품으로 착용하고 깔끔하면서도 몸에 잘 맞는 단정한 프레피 룩 스타일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폴로셔츠의 트렌드는 컬러나 사이즈가 다양해졌다는 점과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링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디자인적으로는 끈 같은 장식이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되기도 하고 폴로셔츠를 모티브로 만든 자켓이나 가운 같은 디자인도 보실 수 있어요 만약 폴로셔츠를 한 개 구매하고 싶다면 약간 여유가 있는 사이즈를 골라 다양한 레이어링과 믹스매치 스타일에 도전해보세요 두번째는 화이트셔츠에요 조용한 럭셔리 룩에 대한 열망과 함께 미니멀리즘이 각광받으면서 화이트셔츠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발렌티노의 쇼에서 화이트셔츠 스타일링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외투처럼 오버사이즈 셔츠를 무심하게 툭 걸치거나 긴 기장의 화이트 셔츠에 단추를 풀어헤치고 드레스처럼 연출한 룩은 중성적이면서 섹시한 분위기가 났어요 컷아웃 디테일이 들어간 미니 원피스 디자인의 셔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셔츠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디자인이기도 했어요 지방시의 화이트 셔츠는 긴 소매와 커프스 디자인으로 손등을 덮어주고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실루엣과 쇄골이 드러나는 렉 라인으로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웠어요 드리스 밧노튼의 쇼에서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자켓과 니트, 트렌치와 함께 스타일링 해주고 셔츠 단추를 모두 오픈하는 스타일링을 많이 보셨어요 기본 화이트 셔츠가 있는데 셔츠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면 카라가 특이하거나 단추에 포인트가 있거나 소재가 색다르다거나 하는 등의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화이트 셔츠 안에서도 남들과 한 끗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세번째는 마이크로 미니 쇼츠에요 캔달제너가 22년 선보였던 팬티 스타킹 스타일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선사했죠 바지 입는 거 까먹었나? 대체 내가 뭘 본 거지? 하며 사진 속 그녀를 다시 보고 또 보게 했던 룩이었어요 23년 FW 미우미우 쇼까지만 해도 왜 자꾸 팬티만 입고 나오나 했는데 다양한 쇼에서 이런 팬티 같은 쇼츠 룩을 계속 봐서 그런지 이제는 저도 예뻐 보이기도 한 게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손만 댔다 하면 유행을 만들어버리는 24년 미우미우 쇼에서도 여전히 이 짧은 쇼츠를 계속 볼 수 있었어요 덩달아 미니 스커트도 많이 보였고요 구찌도 미니멀리즘 룩 안에서 다양한 쇼츠와 미니 스커트를 선보였고 그 외 드리스 밧노튼, 이자벨 마랑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쇼츠 스타일링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이크로 미니 쇼츠를 무턱대고 샀다가는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옷장 처박템이 될 수 있죠 일단 잘 입지 않는 청바지를 리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지를 착용한 후 적당한 길이에 표시를 하고 지퍼를 잠근 후 표시한 부분을 잘라주세요 원하는 길이보다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른 후 아랫단을 두 번 정도 롤업하고 다림질해서 고정시켜주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있는 아이템을 먼저 활용해 보세요 쇼츠를 입을 때는 다리로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고 너무 차려 입은 분위기를 내면 약간 예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드레스 업 하는 스타일링 보다는 편안하면서도 무심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워커나 플랫슈즈를 신어서 드레스 다운해 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나는 다리가 굵어서 반바지를 못 입는다고요? 사실 사람들은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만 크게 느끼는 컴플렉스에요 그리고 자꾸 단점을 가리는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에만 매몰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반바지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더욱 고민하고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허벅지가 굵다면 바지통이 넓은 디자인을 찾아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얇아 보이게 해준다거나 승마살이 있다면 반바지의 라인이 몸에 붙는 것보다는 A라인으로 퍼지는 것을 찾아서 입는다거나 발목이 굵다면 너무 플랫하고 작은 신발보다는 청키한 디자인의 신발을 신거나 양말을 신어 그 부분을 살짝 커버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비단 이건 반바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체형이든 단점보다는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다리가 굵고 조금 안 예뻐도 충분히 나에게 어울리게 입을 수 있어요 소품으로는 빅백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핸드폰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마이크로 미니백이 몇 년 동안 정말 유행했죠 이제 정점을 찍고 그와는 완전 대조되는 보부상 가방이라 부르는 빅백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로에베, 아크네 스튜디오 등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빅백을 구경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몸보다 큰 입생로랑의 백을 들고 있는 로제씨 샤넬의 2입백 라지사이를 착용한 기은세씨 보테가 베네타의 조디백을 들고 있는 헤일리 비버 생로랑의 토트백을 어깨에 무심하게 걸친 김나영씨 등 다양한 빅백을 들고 있는 셀럽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 보부상 가방의 원조를 생각해보면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 제인 버킨이죠 커다란 버킨백이 꽉 차도록 물건을 넣어 다녔고 클러치처럼 옆구리에 끼고 있는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말년에는 너무 무거워서 가방 무게 때문에 이 에르메스 백을 많이 들고 다니진 않았다고 해요 재미있게도 미우미우가 이번 쇼에서 선보인 가방을 드는 방법이 이와 유사해요 쇼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의 생활감을 볼 수 있도록 온갖 짐을 쑤셔놓고 무심하게 옆구리에 낀 채 러너에이를 할부했죠 빅백의 연장선으로 클러치도 빅사이즈로 출시되고 있어요 커다란 클러치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드는 방법에 조금 변화를 줘보세요 캔달제너나 엘사 호스크도 핸들이 있는 가방을 클러치처럼 연출했어요 집에 있는 손잡이가 달린 백도 크든 작든 일단 손과 겨드랑이 사이에 한번 껴보세요 포인트는 여유롭고 무심한 태도라는 것 잊지 마세요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가 트렌드에요 23년 FW에서는 레드 그레이 컬러가 대세였다면 24년에는 블랙 앤 화이트의 컬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역시 미니멀리즘과 올드머니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심플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주는 블랙 앤 화이트는 루이비통, 지방시, 외종 마르지엘라, 스텔라 맥카트니 등 다양한 쇼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었어요 화이트, 블랙 단독으로도 있고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입어도 좋아요 다만 올블랙으로 입을 때만큼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니 특정 부위의 피부를 좀 과감하게 노출해주고 같은 블랙 안에서도 약간의 소재 차이를 줘서 룩에 다채로움을 한 끗 더해주세요 형태는 리본을 눈여겨보세요 발레코어 룩 덕분에 리본이 유행하긴 했지만 올해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에요 예전처럼 얇은 끈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면을 만들면서 더욱 부피감이 생기고 사이즈도 커지면서 옷과 가방 등에 다양하게 활용됐어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디테일을 좋아한다면 리본도 활용해보세요 자 오늘도 핵심적인 해드릴게요 2024년 패션 트렌드 첫 번째는 폴로 셔츠에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보다는 사이즈에 여유를 두고 레이어링 또는 믹스 매치해서 입어보세요 두 번째는 화이트 셔츠에요 집에 있는 화이트 셔츠를 잘 활용하고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면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것을 구매하세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 미니 쇼츠에요 팬티 같은 쇼츠 우리는 못 입잖아요 자신의 체형을 잘 파악하고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청바지를 리폼해서 입어보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는 빅백이에요 가방 드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로는 블랙 앤 화이트 형태로는 리본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렌드는 매 바뀌고 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스타일이 동시대에 존재해요 아무리 올드머니와 조용할 럭셔리가 트렌드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Y2K 패션이 존재하고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고 바지통이 넓어져도 내가 스키니가 좋으면 계속 입으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트렌드는 트렌드일 뿐 매번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 스타일이 아니면 굳이 취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냥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 큰 가방이나 폴로 셔츠가 많이 보이면 이게 트렌드지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트렌드에 매몰되지 말자고요 근데 저는 빅백이 좀 구입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 이 중에 갖고 싶은 아이템이나 죽어도 싫은 아이템이 있나요? 어떤 것이에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미드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